우리 초청가서 한 번을 모십니다. 아주 멋진 미스코리아 출신이죠. 백다원님이 나오셔서 본인의 노래 수초라는 노래를 보내드립니다. 자 박수 주시고요. 백다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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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눈에서 떠난다고 은님은 나를 막힌 걸 빈치면 물속에 살고 빈치면 물속에 살고 남의 나를 빈치면 사람 어디서 사막을 피우니 외물도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이 내게만 눈물에 드는 이누 날수록 저 감사합니다 네 백도원님이었고요